안녕하세요 덤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태풍 짜미가 올라온 이 시점에서 저는 전 일본 모형쇼를 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도쿄 빅사이트라는 전시장이고요 오다이바랑 멀지가 않은 곳 같아요 시스리 하비쇼는 여러번 가봤지만 여기 전 일본 모형쇼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부스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재미나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출발해보시죠 출발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반다이 스피리츠 합병했죠 지금 그래서 파란색 로고로 바뀐 것 같은데 반다이 부스가 맨 앞에 딱 가장 크게 있네요 일단 반다이 부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반다이 부스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피지 공개된 게 서브로 세븐서드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행복해로를 팍팍 돌리고 있다가 결국 세븐서드로 밝혀져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오오 마징가 발진 기지를 만들어놨네요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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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쪽은 저번에 발매했던 집시 어벤져인데 이런 약간 옵션 파츠들이 조금 더 추가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그레이트 마징가와 일반 마징가를 전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SDCS로 마징가가 또 발매를 하나 보네요 SDCS 마징가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마징가 세트에 우주전함 야마토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마토도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츠라맨 새로 나온 우츠라맨 시리즈도 프라모델로 발매를 하나 봐요 1대 12 우츠라맨 프라모델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우츠라맨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리뉴얼 돼서 이게 프라모델로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아 이것도 일본에는 발매했더라고요 오지마키 마루토 나루토도 발매가 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액션 포드도 잘 되고 표정도 괜찮고 가지고 놀기 좋은 컨셉인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가면라이더도 상당히 꾸준히 프라화 되고 있습니다 반다이에서 여기는 드디어 발매하네요 레바테인 아 네 그 반다이에서 아바레스트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진화 형태인 레바테인도 발매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정 풀렸었는데 전 일본 합의쇼에서도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합체되는 것도 충실히 제안해서 옵션 파츠로 발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 레바테인 나온 애들이요 얘는 뭐지? 뭔가 옛날 슈퍼로봇인가? 시규어라이즈 이펙트가 상당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있는데 여기 이것도 이펙트를 처리하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확실히 이펙트 파츠를 끼우면 전시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엑스베이스라는 제품인데 이 전자 이 베이스에 있으면 선 없이 LED가 켜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선 없이 전용 LED를 올려만 두면 가까이 가면 불이 켜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조립방송을 했던 내꺼부 소우 전부 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운 옷 아 여기 신제품들이 전시가 되어있네요 이제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인데 고대생물 같은 신제품이 두 개가 더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랑이지 아 여기 각종 장래들도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아마 이거 시리즈가 계속 나올 모양이에요 피규어라이즈 계열이 전시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피규어라이즈 드래곤볼 아 이것도 다 새로 나오나 보네 변신되게 바이크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변신되는 이것도 새로 발매하는 모양이네요 이쪽은 이때까지 발매했던 드래곤볼 캐릭터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입니다 아 이거 브로리를 한번 사야되는데 이거 참 아 이쪽에 모빌라로가 발매된다고 써있는데 2019년 1월에 발매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로 별게 다 나오네 하루에 모빌 수치를 입혀가지고 모빌 하루가 되는 요런거까지 발매가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아 이쪽은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 예정인 GBWC 월드 챌린지 프리미엄 웹반다이로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컵지로 발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큐베레이는 5,400엔이 되겠네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아 여기는 좀 약간 저번에 갔던 하비쇼랑은 다르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여기 설명을 다 해주시네요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전시를 보는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프리미엄 반다이로 출시됐던 기체들이 쫙 전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클럽지죠 클럽지 클럽지로 발매됐던 그런 애들이 쫙 전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앞에 프리미엄 웹반다이로 발매된 V2 실물 봤을 때는 되게 뚱뚱해졌네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어 곧 발매 예정인 프리미엄 반다이 V2입니다 프리미엄 반다이 펜엑스도 전시가 되어있고요 코팅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죠 미션을 덜해졌면 반성기를 아 아주 아주 긍긍긍하네 클리어도 전시가 되어있네요 이쪽은 프리미엄 반다이로 출시됐거나 출시할 예정인 킷들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아 나 이거 샀는데 언제 만들지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리페어 모드 반대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는 건담베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간단한 먹섬펜이나 마커 핫코트 마감제 이런거 간단하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이걸 건담베이스에서 판매하고 있죠 유니콘의 끝은 어디인가 사골의 끝은 어디인가 또 발매를 했어요 또 발매를 한 건담베이스 한정 유니콘입니다 퍼펙트 빌리키 또 파란색으로 하고 방패 두개 주고 건담베이스에서 새로 판매하는 유니콘입니다 이때까지 발매한 SDCS들이 쫙 정리가 되어있네요 확실히 보아야 예뻐 아직 발매 안된 애들도 있네요 프리덤이라던가 아직 발매 안된 친구들도 몇몇 보여요 펜엑스 아 하일 레졸루션 얘는 푸드간 떨어지려나 상당히 프로포션이 통통해져가지고 기존에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네요 약간 근육질이라고 해야되나 프레임만 본 상황에서도 상당히 토실토실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루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나 듣고 약간 인공지능 로봇 같은 하루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3만 8천엔 아 네 13만 8천엔짜리 하루네요 140만원 정도 하는 건가요? 아무로 생일 언제야 이런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건담 관련 질문하면 하루가 몇몇가지 대답을 해주는 그런 하루 같네요 그녀석이네요 12월에 발매될 퍼펙트 그레이드 거의 뭐 그냥 재활용에다가 지금 몇몇 군데 약간 프로포션 약간 바뀐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건 사실은 이 세븐소드 파츠가 그냥 MZ 확대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디테일이 1도 없는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식하게 웬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스프에서 레프카이로 가는 그런 느낌 별로 감흥이 없는 되게 슬픈 피지 소식이었습니다 11월에 출시될 세븐소드 결국은 세븐소드로 밝혀졌죠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해로와는 약간 다르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런너 상태 이렇게 새로 추가될 무기 파츠의 런너도 전시가 같이 되어 있네요 지금 S간담이랑 ESS가 다시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딥스트라이커 부품을 색깔만 바꿔가지고 ES랑 S로 다시 발매하는 느낌이네요 가슴 파츠 보니까 딥스트라이커에 썼던 파츠를 그대로 사용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출색만 바꿔가지고 MZ로 다시 출시하는 모양입니다 2.0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때보다 살짝 좋아졌네요 1.2 정도 되겠네요 애매합니다 이것도 요즘 좀 우려먹기가 심해졌어 간다이 형들 프라머 프라머 유니콘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144 사이즈가 프라머로 전시하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은 사실 너무 커가지고 MZ만 해도 너무 커져서 세워놓는 거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알지로 프라머가 확실히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HG UC 라인업 우주세기 라인업들이 시작 전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오리진 그쪽 계열 왼쪽은 문건담이 새로 나온 문건담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HG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있더라고요 프레임이 등짝은 아무리 봐도 약간 스탠드를 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호불호가 갈릴만 한데 일단은 내일 조립방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피규어라이즈 머신 계열로 RR에 나왔던 그 라인업이죠 거기로 발매될 8호입니다 8호고 표정 LED가 들어가고 약간 눈알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LED 유닛으로 부들렉스도 있고 눈 표정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가 구속되어 있어서 메카닉을 보이게도 조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내부도가 보이게 투명프라판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요거 한번 만들면 만들어 볼 법 하네요 하루 안에 하루가 또 들어있죠 요게 귀여워요 하루 안에 하루가 또 있어요 여러분 리백 새로 나온 리백 라인업들입니다 전다이 시관 식풍망구죠 껌 하나 들어있어서 식풍망구 마이크로워스 아 네 작은전쟁 아 이거 귀엽다 요 라인업이 2019년 3월달에 발매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500엔 한개에 500엔씩이고 오 안에 파일럿이 탈 수 있어 작은 건담에 파일럿이 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상당히 신기하네요 아 여보 귀엽다 괜찮네요 파일럿이 안에 탈 수 있는 구조의 신기한 마이크로워크 아 뭐 많이 나오네요 앞사도 나온거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나오네요 건담 가차폰도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가차폰 아 이거 드디어 났구나 어 자쿠헤드로 엄청 우려먹었죠 지금 5탄까지 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리어 퍼스트 건담 헤드가 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2019년 1월에 출시하네요 제가 작년 하비쇼에서도 목옷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년이 걸려서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찡하다 보아하니 자쿠 원헤드까지 우여먹을 예정이네요 새로 발매될 예정인 지금 예약 받고 있나요? 메탈빌드 크로스버입니다 짱짱 멋있어요 요거 무기 요렇게 쫙하게 수납도 돼요 스탠드에서 수납도 되고 옷이 옷이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옷을 내 맘대로 약간 이렇게 막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막도가 장난 아니에요 멋있죠? 엣치가 딱 살아있어요 아 이게 참 예쁘긴 하네요 상당히 엣치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무기 파트랑 다 분리해 놓은 형상인데 자기 약침대도 딱딱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엣지 있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멋있네요 액션포드 뭐 무기 던지는 거 이런 것도 스탠드에서 잡아주게 돼 있어가지고 네 멋있게 공간만 있다면 상당히 멋있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은 크로스벌입니다 우치방쿠지 상품인데 지금 A상과 B상인 퍼스트 건담이 부분 클리어 약간 부분 클리어 된 부분이 달라요 A와 이거 우치방쿠지 뽑기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거의 우리가 뽑으면은 항상 이상이겠지? 위에 키홀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가지 이게 꽝이에요. 키홀더, 그 다음에 MZ 색깔이랑 클리어가 다양한 3.0에 호환되는 포어파이터 그 다음에 뭐 접시, 컵 요런게 요번에 이치방 크지네요. 우리 같은 똥손한테는 A, E는 힘들어, E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한테 그런 건 잘 없어요. 그죠? D 아니면 E예요. 이쪽은 행사장이라면 빠질 수 없는 안정물품 포너입니다. 근데 딱히 살 게 없어 보이는 게 이미 건담베이스에서 팔고 있는 안정들 라이팅 유니콤이라든가 아니면 건담 파편 다 뭐 전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 전에 나왔던 것들이라 딱히 땡기는 거는 벅불닭은 땡기는 게 없는 만큼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그냥 탑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레스크 이거 투명한 버전 이거 국내 엑스포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지금 미쿠 리미티드 컬러 버전, 메탈릭 버전 이렇게 두 개도 한정 품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 아이템이 없긴 한데 그냥 불안서고 그냥 들고 가서 사면 돼요.